중앙에 서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손 인사, 네. 기행시. 많은 국가에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또 사랑받고 있는 만평의 멤버입니다. 자, 시그니처 포즈 바꿔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굉장히 눈웃음이 귀여운,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포즈. 네. 감사합니다. 자, 하트 갈까요? 오, 귀엽습니다. 네. 굉장히 눈웃음이 매력적인 막향이거든요. 귀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 부탁드려요. 네. 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하트 한 번 갈까요? 하트. 네. 네. 하트. 네. 다양한 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손 인사 부탁드려요. 자, 시그니처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게임시 하고 싶은 포즈. 마지막이에요. 하고 싶은 거. 네. 아하. 귀엽습니다. 역시. 네. 굉장히 귀여운, 맏형이지만, 네. 귀여운 포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지빙씨 먼저 볼게요. 막내, 막내. 막내. 감사합니다.